안녕하십니까. 제가 이렇게 흙쇼파를 만들었어요. 제가 거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대로 가지고 있어. 이거 특히 시원하잖아. 근데 저희가 특히 완전히 이런 정원이 어딨어? 어? 저거 뭐야 저거 저거 저기. 여기. 건배. 오 시원합니다. 여기. 아 여기서 맥주 한잔 마시면 뜨들 수도 있는데. 여기. 소원한 얼음물 한잔에다가 이렇게. 여기가. 테이블이에요. 이 공간에 오실 분이 있으면. 예약해 주세요. 하하하. 하하하.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자면 묻어버리는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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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